정신! 정신! 정신 재밌어야지. 와, 정신 좋아. 김현중. 1, 0, 0, B. 강호동 선수가 뛰었던 거는 있고. 그 좋은 기운만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, 김현중 선수. 과연 어떤 자세로 들어갈지. 김현중 선수. 똑같은 자세입니까? 본인이 최고로 잘하는 동작입니다. 아, 본인이 최고로 잘하는 동작. 자, 김현중. 두 눈으로 확인하시죠. 자, 이제 준비 자세 맞췄습니다. 자세 좋습니다. 자세 좋고요, 지금까지 아주 좋습니다. 다리가 좀 떨리는 걸 잡았고요. 들어갑니다. 김현중! 김현중! 잡았고요. 시작 갑니다. 김현중! 김현중! 김현중 어땠습니까? 잘했습니다. 김현중 어땠습니까? 김현중 잘했습니다.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? 김현중 말했습니다. 김현중 좋아요. 김현중 전ędzie! 혼자보운가 Kevin bizi 아 이거는 진짜 잘 떴구나. 잘 들어가면은 사람 느낌이 좀 틀려요. 많은 분들이 박수 쳐주고 기분 좋았죠. 아 이거 왜 이렇게 다 잘해. 다 잘해. 윤신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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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.